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기대를 정말 안하고 왔는데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상을 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을 받기까지는 저를 비가 오라 눈이 오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어게인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게인 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혹시 좀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것이 좀 있으시다면 새 앨범 4집 앨범을 계획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워드 KGMA 화이팅 일간 스포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